포미닛의 현아는 솔로로도 활동하고 있다. 2010년 싱글 앨범 체인지를 발표하면서 솔로 활동을 시작한 현아는 솔로 무대에서 자신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. 특히 싸이가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던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다. 아이스크림 발표와 함께 현아는 해외에서 K-POP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. 지난해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진은 싸이의 뒤를 이을 K-POP 스타로 포미닛의 현아를 선정했다. 지난 2월에는 마돈나와 같은 세계적인 가수들이 표지를 장식하는 영국 패션 잡지 팝의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. 재미있게 촬영했어요. 배우는 기분이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. 저는 처음에는 혹시 내가 주눅 들진 않을까? 나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예쁜 얼굴이 아닌데 이분들을 봤을 때 내가 어색하지 않을까? 이런 걱정도 앞서 있었는데 의외로 촬영하면서 제 얼굴을 너무 좋아해주시는 거예요. 제가 의상을 입었을 때 그런 소화하는 능력이 이제 또 외국분들이랑 또 다른 느낌이 나니까 그런 색다른 모습들을 너무 재미있어 하고 귀여워해주고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해외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수 현아 그 뒤에는 K-POP을 키워낸 기획사들의 과학적인 매니지먼트가 있다.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너무 추워 감사합니다.